핸드폰 핸드폰 야 너가 실례야? 야 도망가! 안 내면 순다 가위바위보! 아아 설레 얼음을 다섯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아 오케이 야 너무 멀리가면 안 돼 잠깐만! 어? 야 땡해줘 내가 이 사람 잡을게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땡! 얼음! 아니 두 번! 두 번! 두 번이야! 땡! 얼음! 빨리! 얼음! 이제 한 번 더 하면 돼! 아니 일단 가봐! 재밌는 게임을 위해서 가라고! 아! 오지 말라고! 아니... 따른 수술까지 껴! 얼음! 아니 끊어! 수미 형 술래! 나 얼음 없어? 형 끝났어요! 형 술래예요! 아 그래? 땡! 얼음! 아! 뭐야? 외국인한테 찬스 한 번은 헤어져! 땡! 야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게임 처음 해봐! 몰라! 야! 또 나왔다! 아 뭐 이럴 때만 모른데! 수미 형 술래! 얼음! 아 뭐야 뭐야! 참하네! 얼음! 민대 형을 다 맞춰! 민대 형이다 봐! 아! 아래! 하하! 아! 뭐야! 뭐야! 야 반장이 말을 따라! 뭐야! 반장이 뭐 이래! 뭐야! 반장이 뭐 이래! 반장이 뭐 이래! 일자로서! 우리 지금 이거 맛보기 한 거예요. 체력 다 쓰면 안 돼요. 아 진짜? 저 의견이 있어요. 뭐야? 수건을 한 번 돌려보는 거 어때요? 클래식 게임 아니야? 맞아요. 태국에서도 해봤어요. 이번엔 모른다면 안 돼? 그럼 아까는 핑계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신 거네요? 그럼 우리 룰 정리를 한 번 할까? 오케이. 우리 사이커스 시계 수건 돌리기 룰을 지금 딱 정하죠. 오 그래요. 좋아요. 맞아요 원래는 여기 앉아서 저희끼리 계속 얘기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럼 진짜 도깨비집 부르자 우리께. 도깨비집 아카펠라 버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기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맞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네. 아 총 5명만 가능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는 거잖아요 이기면. 근데 그 먼저 이기는 기준이 뭐예요? 돌아와서 앉으면 이긴 거예요. 그치. 아 진짜요? 뭐야 그러면 뭐. 앉으면 잡거나. 잡거나? 오 뭐야. 쉽네 쉽네. 제대로 한번 가봐요. 좋아. 가봐. 그냥 세연이가 너가 그거 놓치면 안 돼. 우리 그럼 그거 하자. 뒤돌아보지 않고 만져서만 맞추기. 아니 그럼 뭐예요? 그게 더 어렵잖아. 경보만 가능하다 할래? 한 바퀴 경보 한 바퀴 뛰기? 연습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연습 게임 한 번 해보자. 지지아 뛰어봐요. 어 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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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어 떴! 어떻게 잡아! 교통 거 왜 던져요. 오케이 레츠 고. 준비 쉬! 후! 똥똥똥똥똥! 에이! Make it water! 지금부터 보여줄게 놀라운 트리킹이야 눈을 뜨고 저희들어 봐 무엇이 진짜인지 골라봐 에이! 오에! 눈과 통크 사이에 뺏기지금 뭐? 나외래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you Like it like who Like it like who This We play like this 아 뭐야 뭐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못 잡지 못 잡지 We play like this 유준아도 탈락이야 파이팅! 확인했어 그러니까 만져먹어도 몰라 만져봤는데 몰라 진식이 성공 진식이 성공 다 수고하세요 나한테 유준이는 잡을 수 있어 유준이 또 눈치 않게 이렇게 퍽 놔두고 가겠지 한 번 우리 담임조상으로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사이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미끄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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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나는 뛰어도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지 아니 바보 아니야 얘는 경부라고 아니 유준이는 무조건 잡지 복수했네 아니 바보 아니야 방금 전까지 말했는데 세연아 제발 나한테 놔줘 막히는 느낌이 껌 맞힌 살기 우 뒤로 들어오는 킬로 내 덮자 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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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좋아 야 너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끝이 없는 플리커 얘 뛰는 풀이 야 뭐야 야 야 얘 좀 안 되는데? 아니 너 왜 못 뛰어? 아니 왜 안 뛰어? 얘 안 뛰어져 바닥이 뭐 안 뛰어? 뭐야 이거 안 뛰어져 제대로 안 뛰어져 막 미끄러져 에누라 열심히 달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이지 뭐 룰 한 번 조정할까? 아 세 바퀴로 늘려서 두 바퀴 경보? 경보 두 바퀴 경보 세 바퀴를 뛴다고? 응 아 똥 빠지 다행이다 찐나 얼굴 헝클어진 머리 야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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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게 야 너가 이게 안 뛰어진다니까 야 아이스크림 한 자리 밖에 안 남았어 자 그거 보자 그럼 헌터를 어떻게든 잡아야겠네 야 지금 어떻게든 잡아야 돼 이제 다음 노래 뭐 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야 이거 잡혔다x2 반칙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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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걸어야지 여기까지 탈락 탈락 이 게임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어딨어 이런 게 알겠어요 인정 야 좀 더 뒤로 가 뛰면 안 돼 헌터야 알겠어요 갈게 노래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냐 여러분 뒤를 잘하게 돼요 아아 어? 너 두 바퀴인데? 세 바퀴 들어왔어 끝이야 그러면 와 우리 기회도 없었어 나 한 번도 못 일어나봤어 나도야 술래가 안 지워가네 술래가 못 먹거네 괜찮아 시작해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아니 자동 어떡해 아 아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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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니 끌리려고 하지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아 야 야 얼른다시 얼른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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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할 거야 간격이 너무 짧아서 얘 차이를 못 잡으니까 좀 더 멀리까지 가는 걸로 하죠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기다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잡힌다니까 게임 끝 너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고 나도 아이스크림 주민이 형이 활약 덕분에 내가 먹게 되었다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엉덩이로 이름쓰기 vs 애교 엉덩이로 이름을 쓰도록 할게 멋있는 싸이커스 현우로 가자 좋았다 멋있는 싸이커스 현우 근데 현우야 카메라 등지면 어떻게 해 앞을 뭐 운동해서 속에서 해야지 잇! 그거야 그거야 혜연아 들어와 들어와 카메라를 봐 현우야 카메라를 봐 여유로워 여유로 카메라를 봐야 돼 카메라 와 야 큰일 났다 야 현우 형 이거 감당 가능해? 카메라 봐야 돼 카메라 봐야 돼 현 카메라 봐야지 펜이었다 펜이예요 펜이예요 멋있다 현우야 너가 현우로 책처럼 카메라 등 안 지고 엉덩이로 일을 쓴 사람이야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몸이 그렇게 통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야 몸이 그게 매력이죠 멋있다 아 됐다 야 이거 불었는데 야 이거 불었다 야 이거 불었다 무조건 이겼어 그럼 저거 바꿔줘요 밸런스 레전드야 당연히 한 번 더 저희 팀끼리 역할을 나눠주는 거 어때요? 아 서로 정해진다 아 서로? 그럼 우선 헌터가 림보로 가는 림보 세연이 림보 헌터생 그래 헌터생은 림보 오케이 유진이 콩 아 그렇다 나 적각치 못하는데 현우 적각치 잘 못해 아 그래? 그럼 현우 콩 현우랑 유진이 콩 공기를 일단 정해야 돼 나머지 공기 다 잘해 근데 맞아 우리 여기서 공기 다 잘하네 주민이 형 못해 주민이 형 아니면 유진이 못해 그럼 주민이 형 보내자 유진이 형 있으니까 그래 수민이 공기 어때? 맞네 수민이 형 손이 작아져 면적이 작아져 오히려 두꺼우면 잘 올라가요 이렇게 화를 만들어 화를 만들어 민주 형 과자로 보내고 과자? 어 나 콩이야? 아니야 오KY야 나랑 나랑 진식형은 상관없어 내일 진식이 확하다 진식이 확 진식이 저런 거 못해 우리 머리 안 낄리 가볼까? iftaro 좋아 레찬아 좋아 안돼 굴복하지 마 레찬아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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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싸우지 마 저건 그냥 싸움이잖아 야, 민재야, 저 반쪽 네가 먹어버려 아니, 내가 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니, 뭐하는 거야? 왜? 이게 뭐야? 아니, 뭐하는 거야? 아, 이겼다 아니, 민재야, 하나만 먹어도 돼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아니, 왜 살인사람을 채우고 있어? 바람은 개사나는 것이 아니오 아니, 진짜 주시가 할 수 있어 아, 정한 뒤집었어 예! 주시가 안 돼! 주시가! 주시가! 아, 나 젓가락 잘 못하는데 야, 왜 긴 걸 잡아? 젓가락 작은 게 편해 아니, 이미 잡았어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안 돼, 잡았어, 잡았어 안 돼? 아니, 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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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잡았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맞아? 아, 또 참혹한 룰 파괴 현장 유준아, 밀어버려, 옆으로 유준아, 샷이 내려라 유준아, 젓가락 부러뜨려 유준아, 젓가락 부러뜨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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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여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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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6개 10, 6개 10, 6개 10, 6개 10, 6개 0부터 해요?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승훈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4개 4개 오케이, 실패 10 2개 준빈아, 시간 없다 준빈아, 시간 없다 그렇지 5개 다 던지고 하나만 잡아 빨리, 빨리, 괜찮아, 괜찮아 지금 몇 개 있어, 여기? 5개, 5개, 5개 4개 뭐야, 뭐야, 뭐야 3 오케이 5 좋아, 좋아 1번 릴렉스, 릴렉스 7 오케이, 3개 좋아, 14 3개, 3개 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2개, 2개 2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2개 할 수 있어 3 오케이, 2개 2개, 2개 2개 할 수 있어 세훈아 세훈아 가자 세훈아 그렇지 오 오 아, 깜짝 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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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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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여덟 됐어, 됐어, 그대로 나가 한 개, 한 개, 한 개 야, 신빈아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때문어 멈추지 마 벙추지 마 아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 아 머리를 극하면 어떡해 된 거 아니야? 머리 뒤로 가야 돼, 뒤로 아크 뭐야 이거 세훈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에이! 민중 월و Move Over 에이 민중 recuerdı 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아니야 여기 어딨어 자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량 폭발했어 좋단하다 재미있었어 GraceWat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뿌듯하네요 맛있겠다 저저쩜 주면 안돼요? 나 음료수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이겼어야죠 아까 내가 치킨이랑 나눠줬는데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음료수 하나씩 들고 마무리할까요? 오 역시 하나 요거트 코코팜 먹어도 돼요? 네 오 예 자 얘들아 그러면 날씨도 이렇게 시원해졌으니까 엿 년 후에 나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보도록 하자 좋아 좋아 어 우리 뒤에 있는 과자가 우리가 한테 먹어달래 진짜? 그럼 먹어줘야지 이거는 헌터가 좋아할 거 같은데 진짜? 아 그래 어 여기도 있긴 한데 저 헌터는 두 개 다 줘 먹어 고마워요 더 한번 써보도록 할까? 그래 가봅시다 퀵고 하이크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오늘 진짜 행복했어 그 학업에 치고 여긴 고생이 많다 다들 조용하네 우리 이런 거 쓰는 거 진심이잖아 맞지? 어 약간 점점 진지해져 처음에 약간 장난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쓰다가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어 갑자기 진심이 얼마 안 돼 일곱 살에 진심은 안 울어 우리 항상 마지막 아 야 한우 진짜 이쁜데? 아래까지 안 내려가지 와 헐 헐 가고 싶었던 미국 투어 한번 들어보죠 하이 너 지금 몇 살이냐? 행복하냐? 잘 살고 있냐? 꿈이 대통령인데 애들이 알려줬어 전광판에 나오려면 아이돌이라는 직업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꿈이 생겼어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갑자기 미국 투어도 해보고 싶다 내가 기기라는 노래를 만들 거야 전광판에 꼭 나와라 수미나 잘 썼다 멋있다 귀엽네 그 기기랑 노래 맨지 좋을 거 같아 응원할게 고마워 나 알림장을 잠깐 다시 봤거든 지금 가장 소중한 물건 한 개 챙겨오라고 했어 맞아 좋아 맞아 엄마랑 준비했어 그러면 현우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까? 나? 나 준비해 왔지 이게 뭘까요? 첫 피크? 네 첫 피크 아 인상 깊지 최근에는 다른 피크를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기타를 샀을 때 처음 같이 온 피크 와 지금 기타 산 지 한 2년? 조금 넘어가니까 꽤 됐네 네 진짜 잃어버리기 쉽게 생겼는데 잘 챙기네요 물건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저 작은 걸 어떻게 하느냐 잘 넣어 쓰죠 대단하다 자 다음 세연이 저는 처음으로 이제 연습생을 시작할 때 샀던 신발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와 저게 처음으로 연습 시작할 때 산 거야? 아직도 있어? 근데 생각보다 깨끗하죠? 사이즈가 몇이야? 70? 중학교 때 70이었어? 와 말도 안 돼 그 연습복 연습화 이거는 그 연습생한테 진짜 진짜 필수잖아 진짜 소중한 바지도 있었는데 그거 너무 많이 찢어서 버렸어요 그럼 다음 예찬이 저는요 저희 홍중 선배님께서 주신 목걸이에요 오 기억나요? 저희 래퍼라인끼리 자작곡을 한 월평날이었어요 월평날 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드리려고 사악 드렸는데 갑자기 너가 더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지쳤어요 와 그에게 줄어진 합격 핵거리 최고의 선배님 작성대 최고의 선배님 최고의 선배님 낭만 예 저는요 노트북 케이스인데요 우와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노트북을 샀을 때 케이스도 필요한데 케이스가 검은색이어서 네 아 예쁘다 해서 그린 노트북 케이스입니다 우와 직접 그린 거야? 박아 작사를 하고 아이디어와 뱅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동상을 예로 그렸습니다 맞아요 진짜 의미 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잘 그린다 야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자 다음 지식 자 저는요 폰케이스예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건데 근데 진짜 잘 그렸어요 느낌이 있어 예전에 민재형이랑 같이 쉬는 날에 뭐 뭐 뭐 그림 그린 거 있었거든요 한눈판사에 여기다 물감이 튄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렸는데 막 그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멋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느낌 있어? 느낌이 있어요? 감사해요 뜻이 있어요? 뜻이요? 없어요 저는 연습일지 아 추억이죠 모두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기 전에 꼭 일지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매니저님께서 맞아요 여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썼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완전 울컥했어요 나 저 카테고리 기억나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질문 오늘의 유머도 있잖아 오늘의 소감 이것도 있고 나 그래서 맨날 출근 5분 전에 썼어 나도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제 다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예요 다 추억이야 진짜 아 레이체스 때가 오늘은 매시에 출근해서 제육볶음을 먹었고 아침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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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서 어떻게든 길게 채우려고 진짜 맞아 저도 이제 추억에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물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미국 연수기 때 아 그 그림일기 아시나요? 네 아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초코바 아니야 초코바?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그때 에이트 선배님께서 저희 쭉쏙 오셔가지고 저희 막 발 딱 끌고 손 딱 끌고 그때 막 하하하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 이거 아닌데? 아 아 그 케이크 플라즈 2 네 케이크 플라즈 2 시절에 더 플레이어 했을 때 이거 몇 개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정판이에요 맞아요 진짜 구하기 어려워요 이거 살고 있어요? 맞아요 데뷔하고 한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소중한 물건으로 했습니다 첫 포카 소중하자 맞아 첫 포카가 아닌가?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그새 또 컸네? 원래 애기들은 빨리빨리 콕 다음 민재형 자 저는 저희 케이크 플라즈의 첫 단체곡 기익 제 가이드가 담긴 USB입니다 우와 맛있다 이게 우리 처음 들었을 때 막 맞아요 대박이었죠 막 21년 1월 27일 첫 초원이 나왔고 그 첫 초원 그대로 그냥 담아 있는 파일이에요 오 그리고 이게 또 처음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 그 홍준 선배님이 너네 단체곡으로 살려보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국 연수기 때 너의 자작곡으로 한번 가보자 와 해가지고 이 기익이 후보에 들어갔죠 와 완전 빌드업이 완전 몇 년 전부터 된 거네요 그럼 맞아 나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도 민재형이 저 곡을 작업하고 있었어 맞아 한창 막 디벨롭하고 있었어 오 소중합니다 자 나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생일 편지야 오 누가 써줬어요? 누가 써줬냐고? 너네가 써줬어 아 그쵸 그게 중요한 거 같네 근데 사실 1년 동안 한 명이 안 쓴 줄 알았거든? 9개라서 근데 그게 나왔어 우리가 10명인데 우리를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방금 알았어요 방금 알았어요 근데 아마 저때가 제가 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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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빈이 형이 좀 어색할 때예요 맞아 맞아 그 말도 별로 못 하고 약간 준빈이 형이 저한테 대놓고 어 나 얘랑 어색해서 편의점 같이 못 가겠어 아하하하하 저 아직도 병아와요 너무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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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뭐야 뭐야 뭐라는 거야 진짜 있었어 어? 진짜 있었어 그래 미안하다 이제 친해졌으면 됐지 그래요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죠? 자전 오 버켓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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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버켓리스트 저는요 신인상 타기 오 마마무대 서기 오 빌보드 차트 진입 오 자 저는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야 야 정원이 너무 감동적인데? 사이커스 첫 단독 콘서트 하기 오 쉬면 뒤에 10명이 함께 여기 와서 타임캐시를 열기 오 오 10명 다 행복하기 제일 중요한 거 다 건강하기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힘내가지고 멜론 1등 하기 오 멜론 1등 쉽지 않지 즐겁게 살기 좋아 좋아 자 저는 이제 10명 다 쭉 함께 있기 아 감동적인데? 감동적이야 진짜 잘 적었다 맞아 이렇게 잘 썼으니까 이건 내가 선생님한테 따로 잘 전자를 놓을게 오케이 네 어 엔 10년 뒤까지 꼭 친하게 지내서 좋아 타임캡슐 꼭 열어보자 좋아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지 어떻게 알아? 맞아 궁금하지 않아? 맞아 궁금해 수민이가 파이팅 보호 외쳐줘 블루투스 블루투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cap 스타이클 후 후 후 화이팅 안녕! 안녕! 아 드디어 세계 최고의 카페 싸이커피 알바 공고가 떴어 근데 여기 MBTI 제출하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미리 예약해놨지 천 넘었어 왜 준비 안 하는 거야! 겁이 예쁜 게 왜 궁금해? 아 그니까 아니 근데 재밌었다 아 재밌다 근데 한글자막 by 한효정